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과 합당 전망을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.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양당 정치를 깨고자 하는 제3지대 신당의 빅텐트가 가능할지 또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을 진단합니다. 오늘 토론은 천아람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.